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죠 그 가운데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여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사람, 인간이죠 인간의 인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두 가지가 일어나게 한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통한 날 그리고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잘 되는 날이 있고 힘들 날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그 다음 되돌아보아라 어떤 날에도 교만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좌절하라, 교만하라, 낙힘하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기뻐하고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메시지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어떤 사람도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형통한 날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곤고한 날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즐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곤고한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돌아보십시오 무엇을 되돌아보아야 할까요?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 형통한 날은 인생의 넓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곤고하고 어려운 날은 인생의 깊이를 만듭니다 눈물의 의미를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성숙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날이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좌절해도 마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의 미흡한 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어떤 형편이 있든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